이번 순서는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해주시는 우리 음향을 담당하신 분이에요. 아, 의상도 바로 바꿔 입으셨네요. 이분은 노래를 아주 구수하게 부르시는 분인데요.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뵙던 분이십니다. 오늘 보니 정말 더 가까웠고요. 부산 연지구 지부, 송진영 지부장님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첫 곡으로는 도대체 왜, 왜, 왜 우리 송진영 지부장님의 노래이신 것 같아요. 두 번째 곡은 만약에 대답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다 오면 들여져 피어있는 꽃들도 피었다가 지고 나면 다시 피는데 우리들이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건나 도대체 왜 왜 왜 왜 왜 왜 다시 올 수 없건나 도대체 왜 왜 왜 왜 돌아올 수 없는 그들과 가는가 도대체 왜 왜 왜 존재하는 모든 삶들이 하루살이면 내일은 말은 바로 우리들이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건나 도대체 왜 왜 왜 왜 왜 다시 올 수 없건나 도대체 왜 왜 왜 왜 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가는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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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